서마라 무섭다 무선가가 온 거 아니야? 어 이상한 발음 안 된다 워오?! 오 마이 가스 날라 내가 이러냐? 응? 야! 야 이거.. 아 난 너무 못 가랐어 이런 거 싱거 쇼 йo하 면 안되데 진짜.. 캡처 하지 말아 어무리를 쓰지 말아 아, 이런 거구나? 재밌다 어 뭐야 똥꼬에 뭐야? 너무 찌끄없다 안 봐도 돼요? 안 보는 거 가능? 눈 감기 가능?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! 아 나 못 봐! 이제 오기 싫어. 내가 공포 하나보다 무섭다 이게. 너무 싱그러운데 못 보겠는데? 근데 떨어지면 무서울 것 같은데? 근데 난 이게 현실감이 너무 없어서 별로 무섭다. 꺼진다 조심해라. 꺼진다. 야 나 어집마려워. 나 그냥 움직여라. 막고 움직여. 덥다. 아 귀여워. 꼬리 봐 꼬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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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기랑 강아지가 제일 좋아. 제일 힐링이야. 아 마마 귀여워. 리트리버 맞아 쟤가? 리트리버 너무 좋아. 리트리버 맞아 쟤가?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. 아이고 착해. 우리 둘 다 참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? 아 맞다. 아 힘들다. 해주고 싶어. 우리 절대 못 탑니다 이거는. 우리 절대 못 탑니다 이거는. 아 심장. 아 심장. 너무 빠르다 너무 빨랐다. 나 왜 웃었지? 나 왜 웃었지? 아 나 안 웃고 있는데. 랩 완전 잖아. 왜 끝났다 아이가. 진짜. 아 이러고 너무 심장이 안 좋아. 어이구 딱 보면 오겠다 싶은 그 감이 딱 오지. 아 나 이거 안 봐. 아 무서워 아 못 참겠어. 아 이럴 줄 알았다. 나는 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. 아 하지마. 아 방송 표현도 진짜 웃겼다. 아 제발. 이거 표현product화 task. 제발. 하하하하 빠- 난 그때 밀보다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재밌다 난 그 귀여운 것들, 강아지 나오고 그까짓 집방 끼우고 귀여운 거 보면은 어 못 참겠어 혜명이 저대로 일그러잖아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 너무 다운이 많이 나고요 너무 심장이 콩쾅콩쾅 걸려요 제일 첫 번째 꺼요 그 곡 날아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쳐라 베이비 이건 그냥 못 참고 싶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침 흘릴뻔 했다. 침 좀 흘렸나? 바이! 안녕! 캡처는 안 돼. 캡처는 안 돼.